나리의 운명 자리는 알고 있겠지 율간이 완성된 대로 넌 입고랄 것이다 향하는 예약이 될 수가 없어 제후의 나라에서 아무 데도 기준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제후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 조수 몸을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초가 방안이 가득 채 불꽃을 피웠어 바로 그거다 자식이 없으면 양대를 드리지 않습니까 저런 어쩌자고 그런 엄청난 거짓말을 한 것이야 내가 신한 아리를 사망하는 건 사실입니다 주인공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